지금 당신의 아침은 어떤 모습인가요? 많은 사람이 매일 5분만 더, 5분만 더 하며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힘겨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늘 빠듯한 시간에 꾸역꾸역 일어나 10분만 더 일찍 일어날 걸 한 후회와 자책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비 위기에 처해 조언을 구하고자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아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아침 습관을 따라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인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악순환처럼 흘려가던 하루하루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슬슬 풀려나갔습니다. 머릿속으로 그리던 일들도 조금씩 현실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되자 매일 조금씩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이전에 없던 무한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즐겁고 두근거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 아침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샀냐에 따라 내일이 변하고 나아가 인생이 변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도하다 보면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모습을 짧게 떠올리며 오늘 하루 다 잘 될 거라고 마음속으로 확신한다. 상상의 힘은 실로 대단하다. 강정적인 모습, 이를 매끄럽게 낸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 뇌는 그 모습을 실제 현실의 경험으로 기억한다.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운동선수들도 전문가의 지도 아래 매일 반복해서 이미지 트레이닝 훈련을 한다. 머피의 법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샐리의 법칙이 있다. 머피의 법칙이 항상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면 샐리의 법칙은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일이 흘러간다라는 개념이다. 두 법칙 중 어떤 것을 믿는 사람이 더 긍정적인 사고를 하겠는가? 당연히 후자다. 긍정적인 기분으로 시작하는 하루와 떠밀리듯 억지로 시작하는 하루는 그 과정도, 결과도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행복한 기운을 몰고 다니는 뮤지션 펄엘 윌리엄스는 당신이 늘 감사한다면 주변의 모든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 감사의 방법은 무엇이든 좋다. 가만히 눈을 감고 부모님을 포함해 가족을 떠올리며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도 좋다. 혹은 어제 나에게 안부전화를 건넨 친구 친절하게 인사를 건넨 직장 동료 등 내가 겪었던 사소하지만 기분 좋은 일 중 하나를 떠올리며 머릿속으로 그 대상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친절과 배려 나를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상대의 모습을 감사의 마음으로 떠올리다 보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도 새삼 깨닫게 된다. 어찌 보면 무심코 흘려보낼 수 있는 사소한 일들이지만 이렇게 아침에 하나씩 떠올려보는 것만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1분이면 충분하다.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이제껏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된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느끼다 보면 나 역시 누군가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매일 아침 분노의 감정을 떨쳐버리자 라고 선언한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일을 종종 만나게 된다. 직장 생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온 인류들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어떤 말을 들어도 전혀 화를 내지 않았고 불쾌하다는 기색조차 내비치지 않았다. 그들은 분노를 느끼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선언한다. 분노의 감정을 애써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든 애가 끌어당긴 일이다. 따라서 어떤 결과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의견이 다를지라도 부정하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며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 분노의 감정이 사라진다. 분노의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눌러두면 남 탓을 하느라 마음이 어지럽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는 등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자기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된다. 화를 떨쳐버리는 데는 아침이 제격이다. 아침 시간에 분노의 감정을 잘 처리하면 하루를 마음 편안히 평소 모습대로 보낼 수 있다. 또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우롯이 자신과 업무에만 집중하며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게 되므로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매끄럽게 움직인다. 사람은 눈앞에 목표가 있으면 노력하게 된다. 이루고 싶은 목표 10개를 써보자. 목표를 잃은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실제로 그렇게 되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다시 말해 어떤 성공 스토리가 필요한지를 생각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로 떠올려 본다.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나와 지금의 나를 잇는 계단을 만들어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 손이 닿지 않는 그야말로 꿈속 존재였던 이상적인 모습이 실현 가능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매일 아침 10개의 목표를 소리내어 읽어보자. 사람의 내에는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은 기능이 있다. 그것도 성능이 매우 뛰어난 내비게이션이다. 목표를 소리내 읽으면 뇌 속 고성능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즉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 목표가 입력된다.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달리 입력 즉시 출발하진 않지만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뇌감의식 중에 수집하게 된다. 소리내 읽음으로써 성장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나는 예전에 책을 출간한다는 목표를 세운 적이 있다. 당시 나에게 책을 출간한다는 건 맨몸으로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과 같은 그야말로 꿈같은 이야기였다. 그래도 나는 책을 쓰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잡지 않았고 그로부터 몇 년 뒤 목적지에 도달했다. 목표를 세울 때는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라는 시점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 도전해보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꿈꾸는 자아상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강한 의욕도 솟구치게 된다.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한 출발점으로 열 개의 목표를 쓰고 매일 아침 읽어보자. 변화의 골든타임은 매일 아침 찾아온다. 아침에 샤워를 하며 몸과 마음에 약간의 긴장감을 불어넣는다는 직장인이 많다. 처음 1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염없이 물줄기를 막기만 하자. 물줄기를 막고 있으면 천천히 몸속에 피가 돌기 시작하고 경직된 몸이 풀리면서 굉장히 편안한 상태가 된다. 전날의 나쁜 일 나쁜 감정이 흘러내리는 물과 함께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 뇌가 각성된다. 매일 아침 5분만 활용해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식물을 가꾸는 등 기분을 좋게 하는 행동을 해보자. 사소한 행동이 만들어내는 긍정의 기운으로 내가 깨어나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될 것이다. 남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하지 않을까 라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가 명확해지면 무엇을 해야 할지가 저절로 보인다. 하루의 목표는 세 가지만 하고 싶은 일 또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아도 시간은 유한하기에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 이 한정된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착착 마무리하는 나만의 비법이 있다. 그날 달성해야 할 목표 세 가지를 정한다. 거창한 목표보다는 달성 가능한 수준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정했으면 종이나 노트에 기록하고 마음속으로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맞힐 거야 라고 다짐하자. 사람은 신기하게도 마음속으로 다짐만 해도 힘과 용기가 샘솟는다. 그러면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의 윤곽이 대충 잡히고 이래 순서가 보이기 시작한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저절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목표를 세우고 다짐하면 필요한 정보가 눈과 귀에 계속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이 정보의 기초에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목표를 선언한 순간 이미 반은 달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착실한 결과물을 만들어가면 된다. 세 가지 목표를 정하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시간 계획은 예상 마무리 시간보다 약간씩 앞당겨 세우는 것이 좋다. 언제 돌발 상황이 벌어져 시간에 쫓기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세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꼭 달성하도록 하자. 할 일 목록은 눈앞에 두고 시작하라. 일 잘하는 사람은 그날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정한 뒤 업무에 착수한다. 그에 비해 대부분 사람은 이거랑 저거랑 저거하고 하는 식으로 막연히 생각만 한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하는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가버리기 쉽다. 이렇게 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사소한 업무를 비롯해 오늘 해야 하는 일을 모두 적어 잘 보이는 것에 붙여놓는다. 할 일 목록은 다이아몬드의 원석과도 같다. 목록에 적힌 일들을 실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겨나기도 하고 참신한 상품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된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참신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보이는 메모판에 붙여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고토하야토 저자의 나는 아침마다 삶의 감각을 깨운다. 라는 책이었어요. 당신이 늘 감사한다면 주변의 모든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지션 파레위리엄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시리나 구글 아마존 알렉사 이런 거에다가 행복에 관한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면 꼭 파레위리엄스 해피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문장을 읽을 때 이게 생각이 났어요. 와 꼭 머피의 법칙이라는 게 그건 안 될 거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될 거다. 미국의 항공엔진이요. 머피가 충격 완화장치 실험이 실패로 끝나고 나서 한 말이래요.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건 항상 잘못된다. 그러니까 긍정화건이 있는 반면에 이거는 또 부정화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가 잘못 만들어졌는데 그게 눈에 보여서 아 예감이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내 기분이 그래서 아니면 내가 항상 부정적이라서 잘 될 수 있는 일도 내가 자꾸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만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더 찾게 되고 잘 될 확률 1%라도 좋은 사건이 이제 계속되면 셀레의 법칙이 되는 거죠. 참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뭔가 잘 풀리던 시기를 생각해보면 이상하게 자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도 좀 크고 잘 될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잖아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던 기억 혹시 나시나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내가 나를 믿어주고 또 그 믿음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까지 하는 거 내 목표를 생각해서 감정을 잘 조절하고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 10개를 써서 계속 눈에 이제 보이게 하고 신기하게 많은 자기개발사들을 보면 되게 시니컬한 느낌에 좀 심지어 재수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부자들이 쓴 책을 봐도 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인데 1년에 자기야 이루고 싶은 목표를 매일 손으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왠지 좀 긍정적이고 희망에 가득 찬 스타일의 부자들만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시니컬한 사람도 이 화건의 힘 그러니까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을 매일 상기시키는 거에 대한 힘은 믿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자꾸 과신을 하잖아요. 내가 기억할 수 있다고. 근데 한 달 전 일기만 봐도 에? 진짜 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일로 울고 웃고 막 그런 게 보이고 연초에 이제 목표라고 막 사워놓은 것도 매일 상기시키지 않으면 어느새 좀 흐지부지하게 아 오늘은 좀 못하겠는데 내일도 못하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목표가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방지할 매우 매우 좋은 습관은 그냥 매일 10가지 이루고 싶은 걸 쓰는 거죠. 100개를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아침마다 상기시켜서 다 이루는 그런 2013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